대한민국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의 한계와 경쟁하는 과정 중에 있으십니다 다만 그 경쟁의 과정 속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의 힘을 모아서 여러분께 정말 힘을 전달하고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도쿄 패럴림픽에서 여러분이 만들어내실 그런 환호성과 희망의 결과를 저희는 고대하고 그리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응원하고요 꼭 좋은 그리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스스로가 행복해할 수 있는 결과를 내셨으면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화이팅입니다